안녕하세요. 광릉시에서 신랑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재석천왕입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티비 제가 기억에 남는 손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아팠던 부분도 있어요. 두 분이. 왜냐하면 저희 재갓집 손님인데 그분이 처음에 인연이 돼서 다니시다가 그날 그분이 일을 하려고 의뢰를 했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아픈 게 보여지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의뢰를 했는데 우리 신도가 의뢰를 했는데 재갓집에서 야 너희 집에 니네 동생이 이래 이래서 지금 안 아프냐?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 맞아요 언니 지금 걔가 아파요. 무균실에 있대. 근데 병원에선 변명도 안 나오고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다니시는 데 가서 의뢰를 했대요. 근데 그 만신 분께서 1년 6개월이라 그러시더래요. 근데 저는 대뜸 그러는 거예요. 내가 볼 때는 어디 가서 잘못 먹고 그 끝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. 음식 끝에 뭐 먹었니?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. 야 뭐 물어봐. 이런 거예요. 그랬는데 어 맞대는 거야. 근데 그 이후에는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대요. 근데 지금까지 못 나와요. 그러더라고. 그래서 엄마가 다니시는 단골래 친정엄마가 다니시는 무당도 1년 6개월이라는데 어? 니까진 게 할 수 있겠어? 나한테 그런 거야. 그 친정엄마가 왔을 때. 근데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. 엄마 나는 4일만에 나오게 해줄게.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아 이거 큰일 났다. 할아버지가 보여준대로 느낌대로 얘기를 했는데 4일만에 안 되면 어떡하지? 안 되면 내가 그 돈 물어줄게. 자신을 했어요. 근데 그날 선생님들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니? 그러는데 뭐 어떡해. 이미 입으로 나와버린 거야. 그래서 일을 했죠. 일을 하고 나서 정말 그 제갓집을 위해서 빌었어요.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고 그 제갓집에 본양 본주를 잡고 파주래요. 임진각 쪽으로 가서 또 땡볕이야. 선생님 한 번 모시고 가서 열심히 빌었죠. 그러고 나서 4일이 딱 됐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. 너무 겁이 나잖아요. 어떻게 된 거지? 잘 됐으면 잘 됐다. 어땠으면 못 됐다. 그러고 있는데 자꾸만 그러시는 거야. 전화해봐라. 전화를 해봐라. 근데 조심스럽게 문자를 하면서 어떻게 됐는가? 잘 지내는가 물어봤어요.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오는 거야. 근데 그 전화를 받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. 어떡하지? 그래도 용기를 내서 받았어요. 어쨌든 뭐 아니면 도잖아. 그래서 받았는데 언니 언니 말대로 지금 퇴원한대요. 잘 됐나봐요. 그러는 거야. 그래? 그럼 다행이다. 그랬는데 나와서 한 달 후에 재발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을 하러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이제 겁이 나는 거야. 그래서 할아버지 어떡해요? 그거 4일날 나와서 걸음을 한다까지 마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재발하면? 근데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여기 신당에 와서 종교를 떠나서라도 와서 인사를 하고 병원에 가서 보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올 것이다.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당시에 재발이 되고 뭐가 되면 약도 투여해야 되고 이식 수술까지 가야 된대요. 근데 그렇게만 안 되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. 재발 가능만 없으면 좋겠다. 그런데 그날 이제 왔다 가라고 했어요. 그래서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렇다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. 왜냐면 그 재갓집은 저희 그거를 알고 했지만은 그 동생을 의뢰를 하라고 내가 한 거잖아요. 근데 그 동생은 이런 거에 대한 거 몰라요.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없고 그냥 너무 젊은 나이야. 나랑 또래가 같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. 열심히 살라는 의미에서 그냥 그 일을 의뢰를 하고 살려놨는데 가는 길에 인사라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무실혼자래. 이런데 그거 언니가 다니는 거지 내가. 그리고 병원에서 날라니까 난 거고 오늘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나도 겁이 나잖아요. 그래서 알았다 하고 보냈어요. 그리고 간 이후에 막 전환해서 빌었지. 할아버지 오늘 검사래요.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. 재발하면 저 죽어요. 그랬는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저는 했을 뿐입니다. 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.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? 의사가 그러더래요. 이거는 아이런한 일이라고.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. 그렇게 저는 받았어요. 그래서 병끝이라고 그러죠. 말 그대로. 병끝을 해서 이렇게 살린 의뢰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한 분의 제갓집은 제갓집도 아니죠. 그냥 동네에 이 집 저 집 다니시는 분 계셔. 단골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. 전 막 그런데 그분이 우연찮게 나랑 연이 된 거야. 그래서 왔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데처럼 그분도 자손이 아파서 온 거예요. 근데 그때 내가 딱 들어왔는데 집안에 우안이 왜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포살리 맞아요. 근데 나 돈 조금만 해갖고 빌어주면 안 돼. 근데 그 집은 얽히고 설키고 관제 소송도 엮여 있고 딸은 아파 있는 거야. 근데 그거 갖다가 빌어갖고 이렇게 될 게 아니더라고요. 우리가 말 그대로 실타래가 얽히고 엉키면 어떻게 한코 풀고 한코 풀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나는 엄마 그렇게 못하겠어. 나는 이 돈을 갖고 와야지만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. 라고 했어요. 근데 그분을 살렸어요. 살렸는데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곱인 거야. 그래서 1년 동안은 불을 밝히고 좀 이렇게 빌고 내년에 한 번 더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? 했어. 내년 가서는. 근데 안타까운 사연이 그분이 이제 살아났잖아.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. 그죠? 작은 돈도 아니고. 근데 우리가 그 돈 받아도 우리가 혼자 다 쓰진 않거든. 쌀집도 살리고 선생님 여느 선생님도 쓰고 그리고 과일 떡지 우리 나물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실상으로 경비가 요것뿐이 안 남아. 그거 갖다가 그분을 빌어주는 정성이거든요. 근데. 참 안타까운 게 그럴 때는 있어요. 왜냐면 그분을 끝까지 내가 설득을 했어야 되나라는 것도 있는데 또 그럴 수 있잖아. 어? 그거 해서 우리 딸이 낳는데 내년에 아플지 안 아플지 어떻게 알아? 이 양반이? 사람이잖아요.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이렇습니다. 전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막으세요 하면 그거는 보여지는 거잖아. 병신에 들어가는. 그죠? 그렇지만 이거는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참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.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도 그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제 성격에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요. 아닌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합니다. 하지만은 이제 여기 딱 앉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몸줄이지만 제가 이렇게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일반인이야. 말 그대로 무속인도 사람이거든요. 평범하게.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내가 딱 집은 그 해에 그분이 돌아가셨어. 근데 그때 그분이 우연찮게 만났는데 우시는 거야. 내 손을 잡고. 그래서 왜 우세요? 그러니까 보살님 말이 맞았다고. 그럴 때는 제자로서 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좀 더 어떻게든 매달려서라도 이 일을 하세요.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또 반면에 내가 그러면 내가 꼭 이렇게 장사 식으로. 이거 해야 돼. 우리 집에 그 손님으로 잡으려고 하는.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성격이. 김형기고 아니면 아니에요. 어떤 분들은 또 어떤 할머니는 요만큼 갖고 와서 내가 전 재산이래. 근데 요거 갖다 좀 빌어주세요.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거든. 근데 그거 갖다가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못 되는 집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을 안 한 것보다 못할 때는 내가 정말 그 돈만 알고 있는 사람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이렇게 안 하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. 그런 것도 있었고. 제가 잘 안 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같은 게 잘 안 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. 감사합니다.